안녕하세요 니콜의 맘대로 쳐 오늘의 토핑은 무엇입니까? 무엇입니까? 렛츠 헉라이린 오늘 스페셜하게 다른 걸 가져왔는데요 우리 어린이 동화책을 읽어주다 보면 영어로 되게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동사가 어려운 게 많은데요 그 동사 중에서도 어떤 모양이나 소리를 나타내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우리 성인이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동화책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헷갈릴까 봐 제가 잘 예문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처음부터 보실까요? 첫 번째 표현 토끼 한 마리가 깡총깡총 재빠르게 뛰어갔다 이럴 때 어떤 동사를 쓰면 좋을까요? 자 나옵니다 스캠펄이라는 동사인데요 바로 총총거리고 가는 거예요 꼭 동물한테만 쓰이지도 않고 사람한테도 스캠펄드 쓰긴 해요 총총총 간다 할 때 A rabbit scampard into a bottle A rabbit scampard into a bottle 이렇게 스캠펄드라는 동사 알아두세요 깡총거리고 청총거리고 재빠르게 이렇게 가는 건 말합니다 앵무새가 꽉꽉 울더니 날아가 버렸다 이런 꽥꽉 구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? 스캠펄드 스캠펄드 소리만 해도 소리 그 꽉 꺽거리는 소리 나죠? 그래서 의성어를 나타내는 소리인데요 스캠펄드 그래서 동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The parrot squawked and flew away 그래서 squawk 주로 세울 때 많이 해요 그래서 The parrot squawked and flew away squawk 기억해 주세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소리 또 있는데요 돼지들이 끼익하고 높게 길게 소리를 내고 지르고 있었다 이런 아까 스캠펄드하고 또 다르게 바로 스크릴링이잖아요 스크릴링 스크릴링 입니다 이것은 The pigs were screaming 아까 말했듯이 높고 길게 내는 소리 돼지가 어떻게 내나요? 웅 웅 하고 웅 웅 하잖아요 영어 소리들은 끼익 하고 높게 소리를 지를 때 스크릴링 스크릴링 동사 알아두세요 그리고 그 생지는 두려움에 찍찍거리며 달아났다 찍찍거리는 소리 이거는 생지 얘기는 굉장히 동화책에 많이 나오니까 가장 많이 쓰이는 거 아시죠? 스크릴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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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지 소리도 영어로 스크릴링 소리를 내서 동사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스크릴링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크지는 않게 그야말로 생지 소리만 하게 The mouse ran away 스크릴링 스크림 스크릴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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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했어요 저거 보세요 스크릴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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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표현 가볼게요. 이번에는 버브인데 또 애니멀에 많이 쓰이는 거. 아까도 애니멀이었지만 사람보다는 이번에도 애니멀 버브스 어브 애니멀스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보실게요. 늑대가 보름달아 아래서 울부짖는다. 늑대 울부짖는 소리 동사 있죠. 아시고 계시나요? 아우 아우 이겁니다. 소리를 나타내서 동사로 쓴 거예요. 그래서 H가 빠지면 아울이잖아요. 우리 올빼미. 근데 거기다 H만 넣어서 아울. 그래서 울부스 아울 언데러 풀문. 아울. 헷갈리지 마시고 아울 동사 울부짖는 거. 또 동물이 울부짖는 것도 있죠. 공 같은 것도 울부짖어요. 그렇지만 좀 다르지요. 위에 아울은 좀 이렇게 길고 높은 톨이지만 곰이 울부짖는 건 그렇게까지 아니고 뭐 어떻게 할래요? 곰이 울부짖을 땐 이 동사를 씁니다. 롤 또는 그라울 이렇게 씁니다. 이 동사들 위에 톤이 다르니까 롤 하고 아울 하고 틀리죠? 이렇게 기억해서 구분해 주시면 좋겠네요. If a bear roars, everyone is scared. If a bear growls, everyone is scared.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. 다음 표현 가볼까요? 네, 개는 낯선 사람 볼 때마다 크게 짖는다. 개 짖는 것은 쉽죠. 우리 많이 쓰는 버크 동사를 씁니다. Whenever my dog meets strangers, it barks loudly. bark. 오우! 오우! 우는 것도 있고 워우! 버우! 워우! 하는 것도 있고 앙! 앙! 이게 큰 게, 작은 게에 따라 소리 다른데 제가 이거 한번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. 그리고 next 강아지가 집 앞에서 끙끙 찡찡거리며 운다 할 때 이 끙끙거리는 콧소리내는 소리는 어떻게 또 표현할까요? 와인 와인이라는 동사를 쓴데요. 이거는 아기들이 찡찡거리고 찡얼거릴 때도 와인을 씁니다. 그래서 stop whining quick whining 해서 찡찡거리지 마 해서 많이 쓰는데요. a puppy whines in front of its house 그래서 코로 찡찡거리면서 소리낼 때 와인이라고 씁니다. 그래서 a puppy whines in front of its house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예, 그 다음 볼까요? 소가 배고프면 운다. 낫고 큰 소리죠. 소는 어떤 소리로 울까요? 예, bellow bellow라는 동사 보셨나인지 모르겠어요. 꼭 below하고 비슷하죠? 아니고요, bellow입니다. a bull bellows when he is hungry 어떻게 하죠? 뭐 하는가요? 예 소리 낼 때도 많이 했었는데 기억 까먹었어 갑자기 소 소리 그래서 소가 배고프면 운다. 낫고 큰 소리로 우는 거 bellow a bull bellows when he is hungry 이렇게 씁니다. 어떠신가요? 어려운가요? 우리 동화책에서는 정말 많이 보는데도 좀 구별하기 어려운 동사들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. 마지막입니다. 어떤 동사들이 있을까요? 나는 참새들이 아침에 기저귀는 소리를 들었어 할 때 기저귀는 소리 우리 새 소리는 어떤 소린지 아시죠? 많이 나오니까요. 트윗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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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윗 이렇게 씁니다. 그래서 트윗이라는 우리 트위터도 있지만 트윗이라는 거 쓰고요. 트윗, C-H-I-R-P 해서 트윗도 쓰는데요. I heard 스파로우스 트윗 in the morning 이렇게 지적이어주면 좋네요. 그래서 트윗 쓰고 트윗 쓴다는 거 그리고 다음에 바쁜 벌들이 꽃 주위에서 윙윙거리고 있었다. 윙윙거리는 거 이것도 많이 나오죠. 벌은 여긴 좀 가볍죠. 그래도 Bees are buzzing around flowers. buzz 소리로 나오는 소린데 이것도 동사화 시켰어요. 그래서 buzz 하는데요. Bees, bees are buzzing around flowers. Bees, be, be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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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zing 이렇게 해서 턱 트위스터로 써요. Bees, buzz, bee, buzz, bees, bee 말이 이렇게 나와요. The next 뱀이 바위 위를 채 빠르게 미끄러져 갔다. 또 뱀에 나오는 동사가 유난히 있지요. 바로 뭔가요? 슬리더 슬리더입니다. 이렇게 미끄러져서 빨리 나가는 거 뱀의 소리는 히스 히스 HISS에서 히스 빨리 지나가는 소리가 히스잖아요 동사로는 슬리더 같이 짝으로 알아두세요 뱀하면 저는 슬리더 슬리더 히스 하고 애한테 엄청 많이 해줬어요 이성어로 많이 소리 내주세요 A snake slithered quickly on the rock 이렇게 하면 됩니다 A snake slithered quickly on the rock A snake slither, slither, slither 이렇게 해줍니다 Next 물고기가 옆물에 새서 천천히 헤엄을 친다 천천히 헤엄치는 건 어떻게 할까요? 스윙해도 되지만 A fish swish swish slowly in the pond 스위쉬는 어떤 소리가 슉슉 지나가는 소리도 스위쉬예요 물이 튀기는 소리도 스위쉬고요 그래서 헤엄칠 때도 A fish swish slowly in the pond 이렇게 씁니다 이해 가시나요? 자, 그 다음 Next 마지막입니다 병아리가 껍데기에서 나오자 삐약 거리며 거리기 시작한다 이럴 때 삐약삐약 영어로는 어떻게 해요? 동사 있죠 바로 뚝 비슷해요 삐약삐약 삐약삐약 이거예요 그래서 동사로 쓰여서 When a chick came out of its shell It started to 삐약삐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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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Came out of shell 하면 바로 hatch죠. 알을 깨고 나오는 게 hatch 부화하는 거 이 장면을 해놓은 건데요. 여기까지 어떠셨나요? 오늘 동사 동화책에 많이 나오는 동사들 소리를 연관 지어서 해봤는데요.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. 구독해서 봐주세요. See you next time. Bye.